안녕하세요. 한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 일들, 또 내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얻고, 또 인정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는 것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라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다기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죄가 오는데 그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교만한다는 것, 거기에서 돌이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글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초락한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또 예수 글쓰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서는 자들이라면, 내 혼자 나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내가 받은 죄 예수 구원받은 이 구원,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 이것 깨닫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세상의 위로, 세상의 부자되고, 세상에서 어떤 이루고 싶은 그 성공, 그것 구하지 않느냐고, 나의 죄를 밝혀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며, 최종적으로 예수 글쓰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이제 이사야 4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처녀 딸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멀망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처녀 딸 바벨론, 딸 바벨론, 처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바벨론이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성장구하고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딸, 아직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교만한 너 바벨론아,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딸 갈대하여, 갈대하인들이 이룩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 갈대하 같은 말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세다, 열강이다, 최고의 나라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결코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구원,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우리의 교만한 악한 것들이 맷돌에 갈려져서 가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딸 바벨로나 바벨로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2700년 전 그 말씀이 오늘 지금 교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그 힘으로, 세상의 부로, 세상의 그 지위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진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이 맷돌의 가루로 갈려지고 또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그 죄야, 감추어진 죄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죄가 없는 척, 착한 척 하지만 감추어진 그 죄, 음융한 그 죄, 음행을 행하는 그 악한 우리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고 또한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또 시슴을 받으라. 주님께 나와와서 죄사함에 그 발을 싣는, 또 온몸을 싣는 그 은혜를 은혜 앞에 나아오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감추어진 부끄러움을 덜쳐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보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시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예수 글쓰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 구원, 열방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하라. 허감에 들어가라.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 그것은 그 바벨론이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행복하게 쌀납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열방의 균형을 이루며 하느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주셨죠. 또 가르치는 달란트, 배우는 달란트, 또 섬기는 달란트, 사랑하는 달란트, 우리가 수도 없는 달란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죠. 그 달란트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하고 또 나 혼자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전하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바벨론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서도 고민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될 바벨론이 오히려 압제하고 늙은이들에게 심한 멍해를 메우고 바벨론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힘, 그 지혜, 또 그 부, 그것 결코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힘과 그 부와 그 지혜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함부로 대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습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련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8절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사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부 그 능력 가지고 사치하고 열방에 전하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힘 그 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치 가운데 그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남편과 또 소망하는 그 자녀 그 둘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지혜와 능력 그것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던 그 모든 것 한 날에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므로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이 높아질 때로 높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부와 능력을 얻음으로 그가 높아지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장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같이 되어져 스스로 하나님을 여기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심판은 죄악은 바로 멸망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이며 멸망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재앙을 임하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을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며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네게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이 말 그 이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한때 믿고 의지하던 바벨론이 강성해질 때 부할 때에 그때 열강들이 나와서 같이 친하고 화친하며 함께했던 그 친구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교만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무너질 때에 함께 하겠다 하던 그들이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배우고 아는 지혜와 지식들 힘 그 권력 부 그것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되는 것 같아지지만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그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안다 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고 또한 감추어진 우리의 죄악들이 밝혀져서 그 죄에 들고 하나님 편 나아가는 그때 우리의 딱딱한 교만함 완악함이 맷돌에 갈려지고 가로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가진 것 우리의 그 지혜의 지식 우리가 의지하는 그 부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죄를 갑없이 그 가품이 없이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당 못할 그 죄 앞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림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껏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격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였다면 이제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그 행복이며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복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빛의 사명 그 성교의 사명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영일 부어주셔서 정말 맷돌에 우리의 완악함이 딱딱함이 갈려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춰진 죄 부끄러운 그 숨겨진 죄 추악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갑없이 갑품이 없이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강물과 같은 그 피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씻음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감당 못할 이 죄를 시선받았다는 것 깨달아 안다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의 이 구원의 말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전하는 그 빛의 사명 감당하며 그 성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